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TBS의 대표이사인 이강택 이사가 국민의힘 소속의 서울시 의원들이 TBS를 사실상 폐지하는 조례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타겟이라면서 시사보도를 완전 박탈하기 위한 15완박이라고 반발하면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그런데 이강택 이사의 주장이 너무나도 설득력이 없어가지고 헛우솜이 나올 지경입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은 오늘 TBS의 이강택 대표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현재 TBS를 사실상 폐지하는 조례안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부당하다라고 얘기했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힘이 있는 것도 알겠고 뭔가 해보려는 것도 알겠는데 그리고 저희에 대해서 심하게 얘기하면은 적의가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알겠다면서 그런데 너무나도 과잉 아닌가 점이 가경이라고 시적을 했고 이러다가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 도대체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미 내로남불인 것이 여태까지 서울시 시호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고 나서 뭐 좀 하려고 하면은 제대로 아무것도 못하게 발목을 잡았었고 특히나 TBS 관련해가지고는 아예 똘똘 뭉쳐가지고 김어준이라든가 TBS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쉴드를 치다가 이번 지방선거로 인해가지고 공수가 조금 교대가 되니까 이강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너무 엄살이 심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이 TBS에게 재정적인 독립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면서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보육원에 지금 청소년이 있는데 아직은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조성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기능을 가리키고 재원을 좀 마련해 주고 이렇게 내보낸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안 된다라고 말 안 들었다라고 해서 그냥 확 중간에 추방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이것도 완전히 사실을 왜곡하고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해서 김어준의 방송은 문제가 있다 방송 스타일을 수정을 하던가 아니면은 개편식에 맞춰가지고 다른 방송을 하던가 김어준의 방송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편파적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선을 요구했지만은 TBS에서는 완전히 생을 까고 있었고 또 TBS에서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 것이 그동안 TBS 같은 경우에는 김어준에 대해서 비파에 나올 때마다 김어준은 내보낼 수가 없다. 이 김어준 방송이 청취율이 1등이고 이 사람이 벌어들이는 광고 수익이 얼마인데 김어준은 TBS에게 상당히 이득이 되고 또 김어준이 받고 있는 고액의 출연료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될 때도 김어준이 버는 돈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이 주는 출연료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실드를 치면서 김어준의 출연료 관련해가지고는 계약서도 제대로 안 쓰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김어준에게 출연료를 지급을 하고 방송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철퇴를 맞게 생기니까 돈이 없는데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식의 논리를 들이대는 것은 앞뒤가 지금 전혀 맞지가 않죠. 그리고 이강택 대표가 보육원을 예를 들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이강택의 말대로 보육원에 있는 사람에게 기능도 가르치고 재원도 마련해주고 독립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 혈세로 계속해서 TBS를 지원을 해주고 방송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공영방송이니까 제대로 방송을 해야 된다. 너무나도 편파적이고 법정 제재까지 받고 있는 방송이니까 이제는 정도로 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말을 안 들어먹은 것은 TBS하고 김어준이고 보육원에서도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의 학생을 내보내던가 또는 보육원 자체가 문제의 개선이 안되면 그 보육원을 폐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본인들이 문제를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왜 지원을 끊는 거냐 굶어 죽으라는 말이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본인들 시점에서만 현재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강택 대표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타겟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거는 명확하다라고 이야기했고 여권에서 검수완박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신은 이것이 시보완박이라면서 시사보도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반박을 했고 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편파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전혀 없지 않다라고 본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다만 지금까지 우리 학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 뉴스공장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한 번도 내려져 본 적이 없다면서 거의 정쟁 속에서 이렇게 편파적이라고 규정돼 있는 것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강택 대표는 본인의 주장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것인가 스스로 정말로 자각을 못하고 있는 것인가 물어보고 싶은데 우선은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편파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 순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야지 정상인 것이고 또 뉴스공장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로 멍멍이 소리인 것으로써 뉴스공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이미 법원이라든가 방심위에서 여러 번 내렸습니다. 법원이라든가 방심위가 객관적인 기관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겠죠. 실제로 뉴스공장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기준으로 보아도 방심위가 출범한 이래 지상파 및 종편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많은 법정 제재를 받은 게 바로 뉴스공장 프로그램이고 실제로 과거 기사를 찾아보면 2018년 1월부터 2년 8개월 동안 무려 6차례 주의 또는 경고 등의 법정 제재를 받았으며 이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상파라든가 종편의 시사, 교양 예능, 드라마 모든 프로그램 중에서 단일 프로그램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게 바로 뉴스공장입니다. 그리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법정 제재를 받은 사유는 6차례 모두 다 객관성 위반이었고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뉴스공장 프로그램이 편파적이라는 것은 이미 대다수의 사람들이 증명되었다고 생각을 할 것이며 또 방심위 위원들이 뉴스공장이라든가 김어준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을 보면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는데 방심위의 박상수 위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출범 이후에 법정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 방심위의 심의를 아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고 이런 점에서 그동안 심의 제재에 대한 반응을 보더라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6번째 법정 제재가 결정되었던 날 강심위의 회의록을 보면 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는데 이소영 위원 같은 경우에는 통상 대담이라든가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반박의 기회가 주어지는 게 상식인데 그런데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 방송은 사회자가 직접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는 과정도 없고 그 의혹이 진실로 믿을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증을 받을만한 것도 없다면서 오히려 사회자가 본인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 10분 가까이 장광설이나 늘어놓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사회자의 추측이라든가 주장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미숙 소위원장도 과거에 이용수 할머니의 사건에 대해서 의혹 제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없다라고 지적을 했고 박상수 위원도 진양자의 발언을 보면 저는 이제 추정하고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등 요소 요소에 추정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는데 방송을 추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비판을 했고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을 해가지고 방송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아무튼 뭐 TBS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만 1월부터 9권의 법정 제재를 받았는데 이 중에서 6권이 김어준의 뉴스 공장 때문에 받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강택 대표 같은 경우에는 TBS라든가 뉴스 공장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과연 주장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면 이강택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객관적인 평가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강택 대표는 뉴스 공장이 폐지가 되는 것이 마치 무슨 시사 보도가 완전히 박탈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짜로 어이가 없는 주장으로서 시사 보도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진짜로 몇 개가 있을지도 모를 정도로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며 뉴스 공장이 차지하는 지분 같은 경우에는 좌파 진영에서는 클지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인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놓고 보면 한 줌일 뿐이고 그런 프로그램 하나 없어진다고 한들 대한민국 시사 보도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인데요 아무튼 뭐 그동안 TBS라든가 뉴스 공장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제재가 들어올 것 같거나 비판이 쏟아지면 우리는 독립된 곳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본인들이 그렇게 외쳤던 독립을 해가지고 니들끼리 벌어서 니들끼리 하고 싶은 방송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며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지도 못한 독립을 독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